먼저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세계 자본주의가 재편성이 되는 정말로 국제사회가 커다랗게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3.1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죠. 제가 작년까지는 독립운동사 특강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3.1운동이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훌륭한 옥동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작년에 어느 한 여성단체에 가서 특강을 하다가 항의를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꼭 옥동자야 하느냐. 이게 성차별 아니냐. 그래서 그때 아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담서부터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1운동이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훌륭한 자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로레타리아들이 이제 브로조아를 상대로 해서 혁명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독립운동과 비교해 보면 우리 독립운동은 이민족을 침략을 상대했던 게 독립운동이고 러시아 혁명은 같은 민족 내에 계급투쟁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린이 그 돈을 일부를 이제 우리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가 레린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레린 자금이 들어와서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을 삼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우리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 그리고 멀리 미주 여러 군데 우리 한인 사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고 이 독립운동 기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독립운동이 이제 전개가 돼 나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이런 역량에 바탕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1917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유력한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은 뭐냐 하면 지금 황제가 나라를 되찾을 그럴 의지가 없으니 이제 황제에 관한 기대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황제가 나서지 않으니 그다음에 나라 찾는 일은 우리 백성이 나서겠다. 민의주인이다. 국민의주인이라는 걸 선언을 해요. 황제의 주권 포기설에 국민주권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정신적 배경과 선언적 배경은 그 2년 전에 있었던 상하이에서의 대동단결 선언이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몰려다니면서 면사무소 때려부수고 헌병주세소 때려부수고 일본인들하고 격투를 벌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7월 4일로 이렇게 미국이 하고 있죠. 미국이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 그 까닭은 정부를 수립한 날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았던 날도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바로 1776년 7월 4일날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전세계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가장 유력한 나라조차도 자기네들 역사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날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각에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또 미국을 굉장히 뒤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굉장히 존중하면서 우리의 3.1운동을 역사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역사인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몇 가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주도할 임시정부가 위치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돈을 들으라고 하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사람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상하이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수많은 우리 한인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아닌 왜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왔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상하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개성의 인삼 장수들이 인삼을 등에다 쥐고 장사하러 그저 몇 명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던 곳이 상하이였는데 그 상하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894년 3월 28일 날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이 이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람이 김옥균이고 그 옆에 있는 두 개가 당시 일본 신문에 실린 김옥균 암살 관련 사파입니다. 이렇게 김옥균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정부에서 그 김옥균의 시신을 우리 정부로 반환하라 하고 청나라에 요구를 하죠. 그때 청나라하고 조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시신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양화진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김옥균의 시신이 양화진에서 육시를 냅니다. 여섯 토막을 내요. 그중에 이쪽 부분이 대역부도 옥균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뒤집어 풀려고 하는 구태타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균은 대역죄인이죠. 그래서 그 김옥균의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몸통을 나눠서 다 그거를 하나는 양화진에다 머리를 저렇게 걸어놓고 다리 한 짝은 경상도로 보내고 팔 한 짝은 전라도로 보내고 국가를 반역한 대역죄인의 말로는 이렇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김옥균이가 죽은 곳이 어디야? 암살당한 곳이 어디야? 상하이래? 상하이가 어디 있는 곳이야? 이러면서 상하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바로 김옥균 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갓을 쓴 홍종우라는 사람이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인데 저 홍종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유학생 1호입니다. 프랑스에 유학했던 제1호 유학생인데 이 사람이 조선왕조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일본에서 상하이로 온 김옥균의 뒤를 따라가서 김옥균을 암살을 했던 거죠. 그 뒤에 이 홍종우라는 사람은 조선정부에서 승승장부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얻게 되죠. 저 밑에 있는 화면에 밑에 있는 것이 일본 동경에 있는 김옥균의 묘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묘비에 가서 봤을 때 박영효가 묘비명을 지었어요. 그 박영효가 지은 묘비명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 너무도 기가 막히게 김옥균의 생애를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비상이라는 표현은 정상이라는 말에 반단 말이죠. 어떻게 비상이라는 것이 이 비문의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한 번 나오죠. 비상한 때를 만나 두 번 나오죠. 비상한 공은 세우지도 못하고 세 번 나오죠. 비상한 죽음만이 또다 네 번 나왔습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대를 향한 열정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었던 포부는 조선왕조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나고 말고 결국은 실패를 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게 좌절이 돼서 나중에 죽고 나서 몸이 아주 갈기갈기 찢기는 비상한 죽음만 있었다라는 게 박영효의 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표현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하면 상하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3.1운동 직후에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몇 개나 생기느냐 하면 무려 7개가 생겨요. 그 7개의 임시정부 중에서 조직과 헌법과 돈을 갖고 있었던 실체를 갖고 있었던 임시정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령의 블라디보스톡,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하이에 만들었던 임시정부와 국내에 만들었던 한성정부라는 이 3개는 실제 조직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헌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3개는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에, 하나는 상하이에, 하나는 서울에 너무도 분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자. 그래서 통합 논의가 일어나게 돼서 임시정부가 통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원세훈과 미주 쪽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안창호에 의해서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됐고 상하이로 간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 이런 큰 합의 끝에 이제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우리 독립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게 대한국민의회이고 국내에 있던 게 한성정부고 상하이에 있었던 것이 상하이의 임시정부 세력들입니다. 시기는 약간 다르죠. 제일 먼저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2월, 한성정부가 1919년 4월, 상하이도 4월. 그랬다가 3개가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상하이로 통합이 되게 되는 거죠. 당초에 여러 개 만들어져 있었던 임시정부가 통합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상하이로 통합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록 임시정부가 위치는 국내에 있을 수가 없죠. 일제에 직접 지배를 받으니까 상하이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교통국과 연통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내하고 연계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가 일본의 식민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임시정부가 국내에도 조직을 만들어서 국내 관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했던 교통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국을 통해서 군자금도 받아들이고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선전물도 그것을 통해서 국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 사진이 그런 역할을 했던 중국의 기관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임시정부가 주력했던 것은 외교활동입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 있었던 그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데 특히 이때 이승만이 주력을 했던 게 미국이죠. 미국에게 호소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한편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파리강화회의와 같이 파리가 국제적인 도시였으니까 파리위원부를 설치를 해서 파리 그리고 미국 이런 외교활동을 전개를 해나가게 됩니다. 또 중요했던 대상이 중국과 소련이었죠. 중국은 우리 임시정부가 위치에 있었던 곳이 중국이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나라가 승인해 주지 않는데 독립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 나라가 승인해 주지 않는데 군대 조직을 가질 수 있겠으며 무기를 들고 훈련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붙어있었던 그 소련도 소련의 우리 한인사회가 크게 형성돼 있었기도 하지만 그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군사를 처음서부터 임시정부는 군대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그것을 허용받을 수 있는 외교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서 정식으로 군대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임시정부가 취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이미 만주에 결성되어 있었던 수많은 독립군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있던 독립군의 한 부대를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사활동 계획을 추진을 해나갑니다. 1919년 말 상해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 공군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노뱅린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비행사 양성학교를 두어서 이제 장차는 공군력도 필요하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자 하는 그러한 군대의 양성, 고급 다변화된 전투력의 양성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게 임시정부 국무총장이었던 노뱅린이 설립했던 항공학교 비행대원들입니다. 조금 지금 보면 이 모습이 다소 저 요즘 파일럿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촌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국 독립을 위해서 항공사로서 그런 훈련들을 준비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주의할 그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분이 노뱅린 장군입니다. 그 주역이었던. 이 노뱅린 장군의 아들이 노태돈이라는 분으로서 같이 부자 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기도 하죠. 저것이 만주하구의 국경지대에서 독립군으로 존재했던 서로군정서라든가 대한독립군이나 북로군정서.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우리가 서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부대 이상용이나 김동삼이나 이청천 장군 같은 분들이 주역이 됐던 서로군정서 부대가 있고 백두산을 기준해서 이쪽 북쪽을 북로군정서 또 북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북로군정서는 김좌진이나 이범석처럼 여러분들의 귀에도 익은 그런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대한독립군부대는 홍범도나 아마 여러분들 홍범도 다 잘 아시겠죠. 또 안무나 최진동 같은 이러한 독립군부대들이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